JL의 이벤트는 링커를 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JL이 만든 어린이 카드입니다. 전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카드입니다. 왜 누가 디자인했냐면 한국의 7세 이하 어린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많이 컸지만 7세 이하 어린이들이 디자인합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이언맨 카드입니다. 아이언맨 스벵갈리 카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깨 사이에 찍어주셔도 됩니다. 카드를 자세히 찍어주세요. 이렇게 내 뒤에서 어깨 사이에서 됩니다. 이거는 USPC에서 만들었어요. 미국의 바이시클 만드는 회사 있죠? USPC에서 만드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판매되면 수익금의 7% 수익금의 7%를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를 돕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디자인한 카드를 한번 보세요. 이쁘죠? 되게 이쁘죠? 완전 매력적이죠? 카드를 좀 자세히 찍고 계시죠?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카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되게 이쁘죠? 이건 정말 잘했죠? 이런 것도 되게 귀엽고 정말 깜찍하죠? 이걸로 마술이나 컨트롤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 보세요. 너무 웃기게 이렇게 했죠? 뒷백 한번 볼까요? 여기 조커. 되게 귀엽죠? 이게 42명의 어린이 디자이너들 이름이 여기 쭉 써있습니다. 쭉 써있고요. 뒷백은요. 더 이뻐요. 환상적입니다.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뒷백은 바로 요렇게. 요거는 더블 빼기에요. 더블 페이스에요. 뒷백입니다. 뒷백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7%를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를 돕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요거 저희가 재판 찍은거에요. 두번 찍은거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뒷백이죠. 당연히 퀄리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바이시클과 똑같은 퀄리티니까요. 이렇게 상당히 예쁜 카드입니다. 요거요거요거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음 요거는 저희 재예리 만든 라이센스. 지금은 저희가 라이센스 없어서 요거는 리미트 에디션이에요. 리미트 에디션. 더 이상 못 만들어요. 저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라이센스 끝나가지고 조금 남은 거를 여러분 드리는 건데요. 자 요거는 그 스벤갈리에요. 스벤갈리. 이제 세팅을 해야 돼서. 놀라운 건 카드가 네모 같지 않죠? 네. 디자인이 그래요. 근데 네모입니다. 정확하게 네모 맞아요. 네모. 네모 같지 않은. 쭉 스페셔리. 되게 예쁘죠? 되게 예쁘고. 스벤갈리 카드이기 때문에 앞면은 물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요거 요 두 개를 요 카드 두 개를 이제 저를 다시 찍어 주세요. 자 닝커가 닝커로 주문하면 이 두 개를 100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닝커가 닝커에게 주문. 요건 어린이카드는 저희가 지금 만 얼마 이렇게 파는 거예요. 요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이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이트 찾아볼 수 없는 아이언맨 스벤갈리 카드입니다. 그리고 닝커가 닝커로 주문하면 100원. 그런데 닝커가 닝커로 주문하지 않고 잘못 주문했어도 무조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00원 안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닝커가 되십시오. 그리고 닝커로 주문하십시오.